오늘의 특별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어떤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승현 단장께서 창작을 하셨고 우리 또 박종현 선생님께서 또 안무를 맡아주셨고 음악은요 최준원씨가 있는데요. 이분이요 백세인생 아시죠? 이 노래를 유행시키신 분이세요. 그 짤방만 들어가지고 하셨던 최준원씨가 만드셨다고 합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축하공연 우리 본원 특별 무대입니다. 자화상 감상하시겠습니다.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. 자화상 감상하시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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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화상 감상하시겠습니다.